자 이번 시간은 31페이지 기초구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구조 파트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기초구조 그래서 먼저 제1절 기초 부분에서 보시면 갈로 안에 들어갈 명칭으로 오른 끝에서 나왔죠. 23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뭐 종합문제 지문 형태라든지 또는 개별적인 문제를 대비할 수도 있어요. 시기내면 그러면 기억의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해서 상부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 이것은 바로 직접 기초죠. 그래서 1번의 기억 부분은 직접 기초인데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직접 굳은 집안에 기초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 기초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직접 기초죠. 독립기초. 독립기초나 이런 복합기초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죠. 또는 연속기초. 연속기초를 줄기초라고 하죠. 온통기초가 바로 직접 기초에 해당 만들 수 있는 형태의 기초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니어는 지하실 바닥 전체를 일체시기로 축제해서 상부구조의 하중을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니어는 온통기초죠. 온통기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지 연약지방과 같은데 우리가 많이 설계하죠. 그리고 디것은 벽 또는 일련의 기둥을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해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가 바로 무슨 기초다. 연속기초, 줄기초 개념이 되겠죠. 일련의 기둥 또는 벽이 나오면 바로 이 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기초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직접 기초 기억을 해두시고 1번 문제에서는 직접 기초를 기억하고 연속기초나 온통기초는 종합문제의 지문형태로 언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해서 집안이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의 형식 이것은 바로 연속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유형은 이미 출제가 됐죠. 그런데 그 밑에 해설에 보시면 기초판 형식에서 기초를 분류할 때 그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나눴는데 거기서 독립기초에서는 기둥 하나의 기초판 하나로 하는 것이죠. 그 개념을 기억하시고 아니면 독립적으로 상부하중을 하나가 전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복합기준 두 개 이상의 기둥 하나의 기초판을 받치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둥부터 응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해서 전달하는 기초의 형태가 됐고 그리고 온통기초를 보시면 거기 해놨죠. 1번에 건물 바닥 전체를 뚫고 하나의 기초판으로 하는 경우도 되겠고 아니면 거기 2번에 상부구조의 강보면 면적인 내의 응력을 단일기초판으로 해서 연결해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에서 이거 꼭 체크하세요. 2번. 그래서 이것이 구조 설계 기준의 온통기초의 용어예요. 이 부분이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33페이지 건축물의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놔죠. 기초는 기초판이나 지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중보도 기초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에 기초판은 기둥이나 기둥 또는 벽체의 작은 하중을 시중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초가 펼쳐지는 부분이 기초판이 되죠. 또는 기초 슬래버라고도 칭합니다. 그리고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을 총칭해서 다 지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잡석 지정도 있을 수 있고 미창콩크 지정, 말뚝 지정 이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말뚝기초는 직접기초의 한 종류다. 직접기초 한 종류는 독립기초나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가 직접기초예요. 말뚝기초는 말뚝 지정한 거죠. 말뚝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뚝을 박아서 하중을 지지하는 게 말뚝기초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기초의 종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4번이 들었고 말뚝기초에는 지지기능상 지지말뚝하고 마찰말뚝이 있죠. 그러면 지지말뚝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연약층이 깊지 않을 때 기초판이 있을 때 경질지반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경질지반이 있게 되면 자 말뚝을 박아서 말뚝의 선단부분 끝부분이 지지가 돼서 하중을 전달하는 인태가 지지말뚝이죠. 그러면 연약층이 깊지 않을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우리가 지지말뚝이고 그런데 마찰말뚝은 말뚝의 표명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마찰말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자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기초는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지반의 기초판을 설치해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직접 기초였죠. 그리고 말뚝기초는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을 말뚝을 박아서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해진다는 기초였죠. 그리고 연속기초는 건물의 하중을 두껌 하나의 바닥판으로 한 것은 이건 온통기초죠. 그러면 연속기초는 벽 또는 일련의 기둥을 응력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3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각기준 2개 이상의 기둥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독립은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에 독립조로 지지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5번 문제 기초판 형식에 의한 문제죠.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직접기초는 마다 지정형식이었죠. 우리가 지정형식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지정형식에 따라서 분류하면 4가지 있었죠. 그러면 직접기초였고 말뚝기초 있었죠. 말뚝기초 그리고 피어기초가 있었습니다. 피어기초 그리고 자만기초 자만기초는 여러분들 교량의 기초를 할 때 자만기초를 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정형식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자만기초를 K선기초라고 하죠. K선기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방 형식은 1번은 아니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조적적 음물에 적합한 기초는 연속기초 줄기초였죠. 그리고 2번 연속기초는 벽돈 1년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모양으로 기초에 전달한 지정이나 기초에 전달한 기초였죠. 그런데 기둥이 서로 근접해서 독립기초로 각각 만들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면 2개 이상의 기둥은 하나의 기초판으로 하는 형태는 이거는 2번은 복합기초에 대한 설명이죠. 6번에 2번은 복합기초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된다. 그러면 연속기초, 줄기초는 벽 또는 1년의 기둥이 나오면 되죠. 그리고 3번에 기초는 상부하중을 지반에 전달한 구조에서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선 이하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온통기초는 지반이 연약한 도심지에 적합하다. 그래서 맞죠. 그리고 5번은 독립기초를 지중보로 서로 연결하면 건물의 부동치마 방지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맞죠. 그럼 지중보는 역할이 주각을 고정상태로 해서 오로지 힘 모멘트나 이런 편심은 지중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갑력만 전달하도록 해서 축시마 중전에서 부동치마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중보의 역할이죠. 그리고 35페이지 7번 문제 보시면 기초형식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죠. 7번 7번 개념은 아직 개별문제는 나오지 않고 종합문제 지문 형태만 한 번 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구조성능이나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기초형식을 선정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겁니다. 땅을 파니까 한 2m만 파면 1m만 파면 빛이 안 반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온통기초로 해가지고 지하층 설치하다가 공사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러면 바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기초형식을 선정해야 돼요. 무조건 온통기초가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기초는 상부구조의 규모나 형상, 구조, 강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하고 대지 상황이나 이런 것도 조건에 적합하게 우리가 공사를 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기초형식 선정지 부지 주변에 미칠 양도 고려해야 돼요. 나만 생각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인접 대지에 건설되는 구조물 시공 예한까지 고려를 함께 고려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 구조물의 기초에서는 부동침화를 방지해서 가는 2종 형식 기초를 병용한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2종 형식은 종류가 다른 기초였죠. 2종 형식 기초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부동침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부동침화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 건축물이나 구조물에는 동일 건축물이든 구조물에서는 명심하십시오. 이종 형식을 피해야 돼요. 이종 형식 기초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질 지정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말뚝 혼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말뚝 혼용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항상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침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번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독립 기초를 설계할 때 지갑형만 받도록 하겠다. 그러면 지갑형만 받도록 설계한다는 것은 8번 문제는 바로 지갑형만 받도록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각 고정 상태로 해야 돼요. 그럼 주각이라는 것은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하는 부분이 주각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주각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정 상태랑 이거는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뭐다? 지중보를 설계하는 거예요. 지중보 뭐 기초보라고도 하죠. 이 지중보의 단면을 크게 하면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중보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번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지갑형만 받도록 하겠다. 지중보를 강하게 설계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형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6페이지 9번 문제 자 기초 설계 시 고려상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자 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지중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지중보를 충분히 크게 해서 강선을 높여서 부동치마를 방지해 줘야 됩니다. 독립기초를 꼭 설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가급적 근무 일부만 설치하면요. 이거는 일부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종형식 기초한다는 거예요. 3번이 이거는 일부 설치한다는 이종형식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형식 기초로 하면 부동치마를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한쪽은 온통기초로 하고 한쪽은 말툭기초로 하던 다른 기초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3번이 그래서 건물 전체를 우리가 균등하게 온통기초로 설계해 줘야지 부동치마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초판은 그 지방의 동결선 이하에 우리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형태의 기초나 말뚝은 한 건물의 혼용 부동치 위험성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흑마귀 공사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옳은 것 자 그러면 먼저 1번의 히빙 현상에 대해서 히빙은 히빙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 점송토 집안에서 땅 파기 제면 자 이게 이거는 히빙 현상은 어 이거는 연약 점송토 성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집안에서 이 널말뚜 공사를 했을 때 자 여기가 너무 연약 집안이다 보니까 자 여기에 흑이 점송토 흑이 바닥에 부풀어 오는 거죠 부풀어 오는 현상이 히빙 현상이었고 근데 사질 집안이 급속화 중에서 전단장애 상실하고 마치 액체처럼 그래서 지금 기역은 히빙 현상이 아니고 액상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역은 히빙이 아니에요 기역은 액상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액상화 액상화 유동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니언의 파이핑 현상은 부실한 흑마귀 이엄새 또는 구멍을 통해 누수로 인해서 토사가 유실되는 이거는 파이핑은 맞죠 니언은 옳은 지문입니다 파이핑 현상 널말뚜기 텀새나 구멍으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이 바로 뭐였다 파이핑 현상이고 볼링 현상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사질 지방에서 생기는 거죠 사질 지방에서 부력을 못 이겨서 모래하고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연약점성 지방에 땅 파기 외척의 흑이 중량으로 인해서 땅 파기 된 저면에 부풀어오는 이게 바로 히빙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거예요 디귿은 바로 볼링 현상이 아니고 히빙 현상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마귀에서 발생된 현상은 히빙이나 파이핑 볼링 현상 세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흑파기 공법으로 거리가 먼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픈콕 공법은 흑마귀를 사용하지 않고 흑의 휴식각 안식각을 이용해서 경사면을 두면서 파내려가는 공법이 오픈콕 공법이었죠 도심지에 부적합한 공법이었습니다 흑마귀 오픈콕 흑마귀 하면서 오픈하는게 흑마귀 오픈콕 이고 그 다음에 샌드 드레인 공법은 지방 계량 공법이죠 샌드 드레인 공법은 점성도 점토 집안에서 모래 기둥을 형성하면서 물을 수분을 제거하면서 흙을 안 밀시키는 공법이었어요 지방계량 공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공법은 도심지 연약 지방에서 한 번에 전체 터파하기 힘드니까 중앙부를 먼저 파고 주변부를 나중에 파는 공법이었고 트렌치컷은 역순이었죠 주변부를 먼저 파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2번 지하 연속벽에 의해서 지하 외부 옹벽과 기둥을 선시공한 후에 1층 슬래버 시공하여 지하 터파기와 동시에 지상천공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공법은 탑다운 공법 또는 역구축 공법 역타 공법 이었죠 1번 이었습니다 그리고 13번 중앙부분을 먼저 터파기하고 기초를 축조하는 이를 발력으로 버팀대 지지해서 주변 흙을 굴착하고 지하 구조 완산 공법 이거는 아일랜드죠 그러면 트렌치는 역순이고 주변부를 먼저 하는 것이고 아일랜드는 중앙부를 먼저 하는 게 아일랜드 공법 이었습니다 그리고 14번 안정액을 사용해서 굴착한 뒤에 지중해 연속된 철근 콩크리드벽을 형성한 후에 현장 타설 말뚝 공법으로서 터파기 공사의 흙마기 벽으로 사용한 과 동시에 구조벽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설러리 월봉법 이죠 지하 연속 벽 공법 4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기초미 지하천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rcd 공법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공법 파는 공법 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 타설 콘크리트 공법 바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을 만드는 공법 파는 타는 공법 에 의해서 rcd 공법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공법 rcd 공법 있고 배넛도 공법 하고 그 다음에 어스 드릴 공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타는 공법 에 의해서 분류했을 때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입니다 대구경 말뚝 공법 구경이 최대 6m 가 돼요 그리고 깊은 심도 바로 최대 200m 까지 파는 러 갈 수 있는게 rcd 공법 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굴착하는 방법 에서 나눈 것이 바로 rcd 공법 입니다 그리고 리언 에 보시면 탑당 공법 넓은 자국 관광 필요하므로 도심지 적합 적절지 않은 공법 에 털 죠 탑당 공법 도심지 적합 합니다 대규모 공사 연약 지반 를 우리가 할 때 탑당 공법 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넓은 자국 공간이 필요한 것은 오픈 공법이 넓은 자국 공간이 필요하죠 왜 얘는 이렇게 흑마귀 없이 우리가 판에 러 간다 겠죠 그렇게 넓은 자국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니어는 엑스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그 오픈 공법 흑마귀를 설치하지 않고 흑의 안식각 또는 휴식각을 고려해서 기초 파괴하는 공법 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지 여유가 넓을 때 쓰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도심재는 부적합한 공법이고 그리고 너무 깊은 기촌을 할 수가 없겠죠 파괴는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리얼의 샌더 드레인 공법은 연약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역 디그 리얼은 옳은 지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기초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나가죠 자 독립기초의 백원은 주철근은 부철근 위쪽에 설치하면 안되죠 주철근이 먼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기초가 이렇게 있으면 단면입니다 기둥이 있고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있으면 주철근이 밑에 배치가 돼야 돼요 주철근이 여기 배치가 되면 주철근이 여기에 가요 그리고 부철근 배력근이 위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이 부철근이 위에 갑니다 부철근 또는 배력근 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주철근이 아래에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얘는 조금 그래서 이거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제2절 집안조사 보도록 합니다 집안조사와 관련돼서 자 보실 때 먼저 1번에 자 그래서 집안조사 방법이 아닌 것 해놔죠 표준간의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었죠 그리고 볼링 테스트 있었죠 볼링이 있었고 벤테스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파기 그리고 지퍼보기 있었죠 물리적 우리가 탐사법은 탄성파 탐사나 전기비지왕 탐사 이런게 있었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집안상태를 조사하는 방법 중 규격이 정해진 채취기를 추로 타격해서 30cm 간입하는데 필요한 타격해수 N값으로 구해서 집안의 격렬을 판정하는 시험은 표준간입 시험이 사운딩 이죠 사운딩 에는 물리직 실험하는게 사운딩 인데 대표적인 표준간입 시험이 있고 쌈등이 토질의 물리적 시험하는거죠 표준간입 시험과 베인 테스트 베인 시험이죠 테스트가 시험이잖아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이거는 타격해수로 구하는거고 이거는 십자형 날개를 때려박아 회전력으로 점착력 점당강도 시험하는거 였습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1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표준간입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점성토 집안에 실시하는게 원칙이다 그래서 틀렸죠 사질토 입니다 그러면 점성토 집안은 베인 테스트 이걸 꼭 해야 돼 베인 테스트 점성토 집안은 베인 테스트 사질토에 실시하는게 원칙 그리고 n값은 로더 집안에 몇 센치 간입 하는데 30센치 간입 하는데 표준간입 시험하죠 30센치 간입 시기는데 타격 횟수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n값이 10에서 30은 보통 모래 상태고요 그러면 거기 보통 조밀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조밀한 또는 밀실한 상태는 30에서 50이죠 타격 30에서 50일 조밀한 또는 밀실한 상태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10보다 작아지면 느슨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준간입 시험 추위의 무게는 얼마가 된다 63.5 죠 63.5 킬로그램 써도 되고 뒤에 포스 F를 써도 되고 떼도 됩니다 우리나라 많이 떼도 이분은 쓰셨어요 외국서적은 이걸 다 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모래지반은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 채취가 곤란하다 해서 맞죠 불교란 시료 채취 어렵잖아요 흐트러지지 아니한 시료가 뭐다 불교란 시료 잖아요 흐트러지지 아니한 시료가 불교란 시료 반대 개념이 교란 시료 흐트러진 시료를 교란 시료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모래는 교란 시료밖에 안 되죠 흐트러지지 아니한 불교란 시료 채취 어렵잖아요 4번 문제 보시면 점토 지반과 사질토 지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흐트러지 점토 지반은 투수성은 사질토 보다 적죠 내부 마찰 사질토 보다 크다 해서 틀렸습니다 내부 마찰 각은 흑 입자 간의 마찰 각이에요 그래서 사질토 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점토 지반은 투수성이 나쁘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물이 서서히 빠져나서 안밀치마죠 그래서 장기 안밀치마 현상이 일어나요 그 반면에 자 이 사질토는 투수성이 좋게 적시 치마 현상이 생기죠 안밀치마 즉시 치마 가 생기죠 그리고 3번에 사질토 지반에는 긴 건물 축조지 건물의 양단 부분 치마 가 일어나 쉽죠 그리고 4번에 사질토는 예민비가 점토 지반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예민비는 점토 가 큽니다 자 예민비란 것은 이걸 예민비라 켰죠 자 분자에다가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두는게 그리고 분무에다가 교란 시료의 흐트러진 시료의 강도를 둔게 예민비였죠 그래서 점토가 큽니다 점토는 예민비가 4에서 10정도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데 사질토는 1보다 약간 커요 그래서 1에 가깝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민비는 허트러졌을 때 얼마나 약해지는가 정도를 나타내죠 그러면 예민비가 크다는 것은 허트러졌을 때 많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에 사질토 지반 지진시 유동화 액상화라 그렇죠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지반의 내력에 대해서 허용지지력의 크기 순서로서 했죠 그래서 하승암이 경한반에 속하죠 경한밤이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수승암이 열한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이고 거기 나오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저거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갈이 되겠죠 자갈이고 그 다음에 자갈모래 호나무라고 그 다음에 모래석인 자 우리가 점토되죠 그리고 모래나 점토가 가장 약하죠 그래서 2번이 된 겁니다 2번 출제되었죠 자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6번에 자 지반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먼저 토질시험이나 샘플링 방법은 한국산업교회 케이스에 의하면 됩니다 따로 그리고 평판지하시험이 바로 무엇이 된다 평판지하시험은 진해력시험이죠 표준간입시험하고 헷갈리면 안되요 표준간입시험은 집안조사 방법이고 자 평판지하시험은 이거는 진해력시험이죠 이거는 직접 진해력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 직접 진해력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하판은 뭐 평판이죠 제하판 그래서 지름 300mm 표준하고 최대 제하 중은 집안의 극한지지력 극한지지력 또는 예상되는 설계하 중에 3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제하는 2단계 이상으로 하면 두 번에 가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하는 최소한 5단계 이상으로 해야 돼요 최소 그래서 단계별로 조금조금씩 제하를 추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각 하중의 단계에 있어서 치마가 정제되었다고 인정된 상태에서 하중을 증가하면 된다 제하는 최소한 5단계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정파기 하중에 5분의 1 이하로 우리가 계속 추가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집안의 액상화 유동화 현상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쉽게 집안의 액상화 유동화 현상 방지 대책은 지방 계량 공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액상화 유동화 현상은 사질 집안에서 잘 발생해요 점토가 액상화 현상이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장막하셔야 돼요 비가 계속 왔어요 그럼 땅에 물이 완전 포화 상태가 있을 때 이때 지진이 흔들어 버리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그런 조건이 아닐 때는요 사질토에서 사질집안에서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웰 포인트로 탈수하는 건 지방 계량 물빼기 공법이 다져주는 거죠 그리고 지반 다진 공법 지반이 밀실하게 지방 계량 공법이잖아요 진동 다진 그리고 지하수의 저하식은 물빼기 공법 지방 계량 공법이었고 그런데 자갈 지반을 사질토로 치환한 사질은 원인이었잖아요 원인 제공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이거는 바로 무엇이다 액상화 현상이 생기는 원인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지 대책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주의 공법이 바로 고결 공법이죠 크라우팅 공법이잖아 지반을 고결 시키는 지반 계량 공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4페지 8번 문제 기초의 부동침 원인으로 가장 부적당한 거 해놨죠 자 그래서 지하수위가 변경됐을 때 상승이나 하락되면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질지정은 원인이죠 그리고 집안의 지지력이 큰 것은 부동침 원인이 아니죠 그리고 지하에 구멍이 있을 때 일부 정축 이런 것은 부동침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동침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갔죠 22에 대기출된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기초형식을 복합시공 이종형식 하면 원인이 된다 겠죠 그리고 풍암은 집안에게 이거는 원인이 아니죠 이것은 원인이 되는 연약 집안 연약 집안은 원인이 됩니다 연약 집안 예를 들어서 사질토라든지 또는 이런 점토 같은 이런 연약 집안의 시공 시공 이것은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그런데 암이 들어가면 암반 이라는 거예요 무슨 암 들어가면 그래서 암은 원인이 아닙니다 암반은 그리고 연약 집안의 분포 깊이가 다른 집안의 기초를 시공 했다 깊이가 다르면 뭐가 됩니까 이질 지정 이종형식 기초를 해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하수위 변동으로 지하수위가 상승하나 하락하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축이란 하중의 불균형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일부정축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연약 집안에서 부동치마의 저감대책으로 옳은 거죠 자중을 크게 하면 안 되죠 자중은 줄여야 돼요 자중은 줄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경량화하라 이게 경량화 자 그리고 건물의 평면 길이는 짧게 해야 되죠 평면 길이는 짧게 해야 되죠 평면 길이는 평면 길이는 짧게 해야 되죠 짧게 자 짧게 우리가 하라는 것은 평면을 정형으로 하라 이거야 정형 정형 평면을 정형으로 정사각형 정형으로 정형으로 하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정방향으로 하라 정방향 정방향으로 설계해 주고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이건 평면 길이 길게 하는 긴장방향 직사각형 직사각형 긴장방향 평면이 이것이 평면 길이 길게 하는 거야 이거는 원인이에요 부동체 자 이렇게 되면 하중이 불교형이 될 수가 있어요 하중 불교형이 처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거야 부동체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성은 크게 해야 된다 강성 세 번째 강성은 크게 해야 돼 크게 그러면 그 강성을 크게 한다는 것은 무슨 구조야 일체식 구조를 하라 이게 일체식 자 그리고 지하철은 강성체 설치하면 되죠 강성 크게 하는 거 이게 그리고 4번은 됩니다 그리고 인적금을 거리는 좁힘하면 되죠 멀리 배치해야 돼 그래서 10번은 4번이 옳은 것이 되겠죠 11번 부동치마에 대한 건물이 피해현상 자 건물이 일단 기울어지겠죠 부동치마가 발생을 한쪽이 치마가 많은 게 부동치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일단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자 기울어지면 구조체의 이제 균열이 생기죠 변형으로 균열이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균열 가요 경사방향 이렇게 균열 가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이 균열로 누수가 생기죠 만약에 이제 균열이 생겼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하외벽하고 지하수가 있으면 그러면 균열로 누수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마감제의 변형이 될 수 탈락될 수 있죠 심한 건물 붕괴까지 오는 것이 바로 피해현상이 되면 심한 건물 붕괴됩니다 부동치마 그런데 굳이 건조수축은 잉여수분의 정발로 건조수축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이런 거죠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낮거나 이죠 그리고 뭐 저런 거죠 콘크리트 타수할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어줬다든지 뭐 이런 거에서 건조수축이 생기는 것이고 건조수축은 부동치마 피해현상은 아니죠 자 그리고 46페이지 12번 문제 철관을 일정강교 땅속에 박은 다음 투입된 모래로 바이브로 해머로 진동다짐해서 모래기둥을 형성시켜서 지중해 수분을 제거하면서 암비라는 지방계량공법이 바로 샌드트레인공법이죠 그래서 이제 연약점토지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거죠 수분제거가 힘드니까 모래기둥을 형성시켜서 하는 것은 샌드트레인공법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신에 모래기둥 대신에 흡수지 그래서 특수종이를 활용해서 흡수하는 것은 카드보드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페이퍼트레인공법 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생석해 뭡니까 말뚝을 형성시켜 케미코파일공법 이었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주의할 것은 거기 5번의 언더피닝공법 이었죠 이거는 기존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의 기초나 이런 것을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언더피닝공법 이라 하구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연약지반의 지방개량공법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남대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크라우팅공법 자 바로 주익공법 고결공법 해당이 되고 트렌치크 공법은 기초파기 흡파기 공법 이었죠 그리고 특파기 공법 이었죠 그리고 디그세 샌드드레인공법 지방개량공법 아일랜드는 기초파기 특파기 공법 이었죠 그리고 취향공법 계량공법 맞고 오픈공법도 흡파기 특파기 공법 이었죠 기초파기 공법 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그 미엄이 지방개량공법 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지방개량공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웰포인트 공법 은 사질지반에 물빼기 함으로써 지방을 계량하는 공법 이었죠 그리고 제하공법은 연약지반의 하중을 제하해서 흙을 안밀시키는 공법이었죠 그리고 샌드드레인은 연약점토지반에 모래기둥을 형성시켜서 수분을 물을 제거함으로써 흙을 안밀시키는 공법이었고 그 다음에 샌드드레인은 그래서 점토지지반에 모래기둥을 만들어서 지방을 계량했죠 그리고 페이퍼드레인은 사질지반에 적합하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페이퍼드레인은 어디에서 점토 사질지반에는 웰포인트 공법을 우리가 씁니다 탈수할 때 그 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8페이지 지정미 옹벽에 대해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ay chu 6 6 감사합니다.